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출입을 경축하는 날인데요. 올해로 79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일 새벽 12시에 공영방송 KBS 1TV에서 KBS 중개석을 통해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나비부인 1, 2부를 편성해 1부가 방송이 된 것인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던 공연의 녹화본이었고 일본 여성과 미국 해군 장교의 사랑을 다룬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중 하나이며 19세기 일본이 배경인데요. 극중 결혼식 장면에서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등장인물은 기모노를 입고 일본 문화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KBS 특별 배려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15일 새벽 12시에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기미가요가 나오는 영상을 내보낸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더욱 국민을 기만한 것은 해당 영상 말미에 나오는 멘트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부였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일본을 찬양해 수신료를 내며 이런 영상을 내보냈다는 것인지 참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왜 수신료를 내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곳이 앞장서서 일본을 찬양하고 있으니 말이죠. 또한 KBS는 이것뿐 아니라 광복절 경축식 생중계 직전 날씨 예보를 전하며 태극기를 거꾸로 송출한 것인데요. 화면 왼쪽에 있는 태극기권의 위치가 반대로 뒤집혀 오른쪽에 가 있는 사고를 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닌 의도였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에 시청자들은 KBS 게시판을 이용해 항의하기도 하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KBS는 나비부인 2부를 방송을 취소하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올림픽 일정으로 인해 방송이 미뤄진 게 공교롭게 이날 방송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조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공영방송으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결국 제 식구 감싸게 할 게 뻔한데 말이죠. 다른 논란이 계속 나오자 한 네티즌은 KBS가 더 일본스러워진 것 같다라며 KBS 유튜브 로고를 비교하며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KBS 유튜브 로고를 보면 ENT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서 문자로 얼굴을 그리는 놀이로 해노해노 모해지라는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방송에 사용하며 독도를 일본해로 표시를 하지 않나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의도라고 생각밖에 안 되는데요. KBS는 이제 패국이 답인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